게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교독하십니다. 내게 두어가지 책마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물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일곱 교회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품으셨던 원형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또 세상 속에서 존재하는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될 것인가. 또 말세를 살고 있다고 했는데 말세를 사는 우리 성도들은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지만이 주께서 정말 기뻐하실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려온 소식들 이렇게 교회적인 걸 들어본다 한다면 가까운 교회 어떤 교회도 또 이제 이렇게 알게 모르게 세습을 했다라는 것을 또 듣게 되고 좋지 못한 얘기들을 계속해서 듣게 됩니다. 이 땅의 교회가 과연 온전한 교회가 있겠는가라는 고민이 될 만큼 답답한 소문들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어떤 아름다운 소식을 듣게 되는데 백주년 기념교회에서 이재철 목사님이란 그 유명하신 분이 네 명의 또 이제 이렇게 목회자들을 채워놓고 네 명이라는 얘기는요. 이제 한 명이 담당하는 단임 목사 이렇게 한 분이 아니라 네 분이 각각 달란트별로 이렇게 이제 쓰임받게 되는 것이에요. 메신저를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이제 이렇게 교육을 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선교를 하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이렇게 이제 네 분이 연합해서 공동 목회를 하시는 거죠.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에서 있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만들어 놓으시고 당신은 이제 이렇게 더 오래 단임 목사직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빨리 이제 은퇴를 하시는 거죠. 은퇴를 하더라도 이렇게 또 혹시나 또 이렇게 목사님들이 후임 목사님들이 눈치 볼까 봐 아주 멀리 이렇게 지방으로 내려가는 그런 역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 찔리는 말씀하시죠. 내가 이렇게 은퇴를 하는데 이것이 완성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나를 깨끗이 잊어버리셔야지만이 저의 은퇴는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 이렇게 보게 되면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이렇게 아름다운 퇴진 멋진 믿음의 작품을 남기는 분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우리 성도들 또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이 땅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고민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 안 좋은 또 이 경우들을 보면서 반면 교사를 삼아야 되겠지요. 또 훌륭하게 역사하시는 또 종종 이렇게 볼 수 있는 어떤 좋은 분이 계시다 한다면 그분을 멘토 삼아서 우리는 또 이제 이렇게 삶을 꾸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앞에 있는 여기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제가 늘 이 시간에 여쭤보는데 성경 많이 보고 계시지요. 답답한 일이 있을 때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또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조차도 우리는 늘 이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또 이제 우리 이렇게 에베소 서머나 교회에 이어서 버가모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가 마땅히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 교회의 모습들 우리 또 우리의 모습들 우리 가정의 모습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버가모 교회도 이렇게 처음에 들어가는 말부터는 요한이 영감 중에 받은 말씀으로 시작하죠. 그 앞에 있는 이 말씀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늘 앞에 있는 에베소 교회 앞에 이제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사도 요한은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서머나 교회에게 또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또 그 당시에 버가모 교회 그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요한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중요한 것이죠. 여기에 사실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도 이 속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작하는 말씀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 요거 보게 되면 당연히 이제 이렇게 날선 좌우에 날선 검 하게 되면 마치 심판하시는 주님 틀림없이 또 맞겠지요. 또 그러나 이제 또 이 좌우에 날선 검 이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갖춰야 될 전신갑주 에베소 6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전신갑주 중에서 이 무기 그 무기 보겠습니까 검이었어요 그 검 아니겠습니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또 동일하게 뭐냐면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검이 있느냐라고 여쭤보신다 한다면 예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렇게 대답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좌우에 날선 검과 같은 말씀의 검을 준비하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추구하드립니다. 우리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 모습이 있죠.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또 의의 흉배 또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평안의 신발 쭉 있습니다. 그런데 공격할 수 있고 나를 최대한으로 방어할 수 있는 거 보겠습니까 공격을 하는 것이에요. 그게 보겠습니까 검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말씀 중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하면서 버가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에베서 서머나 마지막 라우디기아 교회까지 말이죠. 거의 비슷비슷한 지역에 소아시아 지역에 위치한 교회들입니다. 똑같은 소아시아 지역에 같은 시대에 살고 있다 한다면 대동 소유하게 거의 환경들은 약간 약간의 특징적인 다른 것들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비슷합니다. 이 버가모 교회도 말이죠. 1세기 당시에 이렇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는 에베서 서머나 교회에 뒤지지 않게 아주 융성하고 강력한 그런 어떤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도 말이죠. 그런데 정치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도 또 문화적으로도 정치와 경제가 이렇게 앞서가게 되면 문화는 따라가게 되었지요. 그런데 따라가게 되면서 문화가 융성한 곳에 늘 있는 그 종교적인 것들이 숨어있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잘 사게 됐을 때 그때 신앙생활은 우리 또 영적생활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성장한 역사를 쭉 보더라도 말이죠. 한국교회는 1995년 그 어간까지는 끊임없이 성장을 했습니다. 제일 성장했을 때는 말이죠. 네 명 중에 한국 사람 중에 네 명 중에 한 사람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지금은 절대적으로 아닌 거 아시지요? 그것이 거꾸로지기 이 그래프가 꺾이는 선이 어디냐면 1995년, 97년 그 어간입니다. 그때 뭐가 있었겠습니까? 국가가 부도나는 IMF를 맞게 되는 것이죠. 그때 1만 불을 찍게 되면서 1만 불이 넘어가게 되면서 우리 한국교회는 이렇게 스탑! 이란 말을 듣게 됐습니다. 성장이 멈췄다라는 얘기죠. 물론 이제 계속해서 새신자는 들어오겠지만 나가는 사람도 있는 것이에요. 교회를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종교를 바꿔버린 사람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 가나한 성도라는 말이 아주 공공연한 어떤 용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나한 거꾸로 하면 안 나가죠. 교회 나가기 싫어. 나가면 뻔한 얘기만 해. 자기들 얘기만 해. 마땅한 교회의 모습이 없어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교회가 1995년, 7년 그 어감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버가모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떤 강력한 어떤 모습을 이렇게 이 동네가, 이 버가모 도시가 갖게 되면서 신앙생활은 무지하게 어려워졌습니다. 그 중에는 이렇게 종교적으로 본다 한다면 그 이 버가모 동네는 말이죠. 제우스, 신중의 신 아시죠? 이 신들의 왕, 제우스 신전이 거기 있었습니다. 아테나, 아테네라는 신이 있죠. 승리의 전쟁의 신이죠. 전쟁의 신, 이 아테네 신전이 거기 있었습니다. 또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이 포도, 또 포도주, 쾌락의 신 그 신전이 거기 있었습니다.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 에베소 교회나 서머나 교회보다 더 먼저 황제 숭배하는 큰 신전을 거기서부터 짓기 시작했습니다. 또 신전 중에 말이죠. 이름도 어렵더라고요. 아에스쿨라 피오스, 피오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에스쿨라 피오스, 이게 라틴어라 말이 좀 어렵습니다. 아에스쿨라 피오스라는 신이 있습니다. 그 신전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 앰뷸런스나 이렇게 긴급 구호 119나 이런 데 보게 되면 그 지팡이에 뱀이 또 아래 틀면서 두 마리인가 한 마리 가는 걸 보셨죠? 아 저만 봤군요. 보면 그 앰뷸런스 앞에 보게 되면 그거 있지 않나요? 이렇게 지팡이가 있는데 뱀이 이렇게 싹 있는 거. 그게 뭐냐면 아에스쿨라 피오스 이 신의 지팡이입니다. 이 신은 어떤 신이냐면요. 치료의 신이에요.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말도 들리기도 하고 또 이 신은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그런 신입니다. 신이니까 그러겠죠. 그런데 이 신이 갖고 있는 지팡이가 뭐냐면 이렇게 뱀이 또 아래 틀면서 올라가는 그런 지팡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하게 되면 병원의 문장, 엠블럼을 이렇게 지팡이와 이렇게 뱀이 또 아래 틀면서 올라가는 그것이 있어요. 치료의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도 이제 이 버가모 교회는 말이죠. 큰 도서관이 있는가 하면 또 병원도 큰 게 있었고 또 위과대학 같은 그런 것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죠. 13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안 오니 거기는 사댄의 위가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단의 위가 있다. 또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서 곧 사단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당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거하는 곳, 사단의 위 이렇게 말하는 건 말이죠. 사단의 상징물 중에 뭐가 있습니까? 용 그리고 뱀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뱀신을 섬기는 자들이 있는 곳이 바로 여기 있어요. 이 아이스클라피오스 이 신이 갖고 있는 이 신의 상징이 뭐냐면 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위 이렇게 물론 이제 영적인 것도 다른 것도 많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뱀신을 섬기는 특별히 이런 신전 때문에 사단의 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튼 이 버가모계는 말이죠. 이렇게 힘든 중에도 많은 황제를 섬기는 그 큰 신전이 있는가 하면 제우스신, 아테나신, 또 이제 디오니소스, 아이스클라피오스 이런 신을 섬기는 그 많은 중에도 그들은 많은 핍박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참 신기하게도 우리 크리찬들은 말이죠. 이 핍박이나 핍박이나 어려움에는 이렇게 좀 강한 면이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또 우리 한국 교회사를 보고 세계 교회사를 보더라도 많은 어려움과 핍박이 있었을 때 신앙이 꺾이는 법은 사실은 없었어요. 엄청나게 큰 핍박이 온다 하더라도 끝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기 이제 안디바란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안디바란 사람은 사실 안디바란 사람의 기록물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 옛날 기록들을 보더라도 많지 않은데 곳곳에서 이렇게 몇 군데 몇 군데 있는 것을 수집해 본다 한다면 또 이렇게 대충 이제 이렇게 아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구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왕 보더라도 이 사람은 순교자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 그거는 이 버가모 교회의 순교자들을 통칭해서 안디바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낸 것이다. 또 이제 이렇게 순교자 중에 안디바란 사람도 있었겠지요. 또 어떤 사람은 말이죠. 이렇게 그 당시 버가모 교회 감독 중에는 이 안디바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가를 말하면서 이제 이렇게 핍박 받은 중에도 자기의 신앙을 지켰다는 얘기를 또 전해보고 있습니다. 그 핍박은 말이죠. 사실 핍박과 죽이는 것. 사람을 이렇게 신앙생활한다고 죽이는 것은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뭐냐면 입으로 이렇게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시다. 예수가 주가 아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을 듣고 싶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안디바란은 말이죠. 어떻게 순교가 됐냐면 그 당시 이제 많은 고통을 주는 것 중에서 최고의 고통이 뭔지 아십니까. 불에 태우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저번주에 저번주에 제가 많이 버버거렸죠. 시간이 이제 우리 9시에 입에는 딱 시간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시간에 맞추지 않으면 또 난리가 나기 때문에 제가 늘 눈치 보면서 시간 보면서 하기 때문에 버버거리게 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오늘도 버버거리는 순간에 아 시간 됐나 보다. 여기 지금 맞습니다. 이제 저번에 우리 서머나 교회 할 때도 서머나 교회 감독이 있는데 그 유명한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폴리캅은 86세를 살다가 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이제 불에 태워 화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폴리캅 감독의 그 끝모습은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이제 그 관청에서 일하는 폴리캅의 절친이 있었어요. 친한 친구가 와가지고 이제 너무 안타까우니까 86세 먹었으면 수염이 허연한 할아버지 아니겠습니까. 와가지고 이제 한마디만 하라는 얘기죠. 그죠. 나는 예수님을 잘 몰랐다고 이렇게 한마디만 하라는 거예요. 그때 그 이 폴리캅 영감님 그 우리 감독님 대단한 거죠. 그죠. 감독이 똑같은 감독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마디 한 것이 뭐냐면 86년을 살아오면서 나에게 한 번도 실망을 주지 않은 그분 앞에 내가 지금 이 시점에 그분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느냐 깨끗이 죽여라. 그렇게 하고 이제 순교당한 것이에요. 그렇게 순교한 그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오늘 이 버가모 교회도 이 안디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안디바가 감독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제 이 버가모의 감독인 거죠. 그 당시 이 폴리캅은 이렇게 불에 태워 죽였지만 이 안디바라는 사람은 말이죠. 이 노쇠로 만든 소가 있는 거죠. 그거를 빨갛게 불로 빨갛게 달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갖다 앉혀버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죽였어요. 이렇게 죽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끝내 끝내 지켜가는 것이에요. 얼마나 힘든 또 아무리 힘든 정말 또 어려운 중에도 끝내 신앙을 지켜가면서 또 이제 이 믿음을 고백하는 교회가 당시 이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여기까지만 나왔다 한다면 서머나 교회와 이 버가모 교회는 다를 바가 없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겼고 주님을 드러냈던 그런 교회로 남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책만 할 것이 몇 개 있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14절에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두어 가지 책만 할 것이 있다. 한번 보세요. 14절에 보시게 되면요.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더다. 이렇게 했습니다. 15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더다.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발람과 니골라 두어 사람이 있는데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발람이라는 사람 기억나시죠 우리 성도님들 민숙이 22장 23, 24, 25장 31장 보게 되면 이 발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발람은요. 이렇게 발람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절대 아닙니다. 발람은요. 저기 메소포타미아 부돌이란 강가에서 박수무당으로 있는 그런 무당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입술에도 하나님 말씀을 담아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발락이라는 사람 모하베 왕인 발락이 이 사람을 그 유명한 박수이기 때문에 소문이 났겠죠.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또 이스라엘 총회가 탈출한 출애급한 히브리 노예들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이제 이렇게 요단강을 앞에 두고 있고 건너게 되면 바로 이렇게 가난한 땅인데 그 앞에 있을 때 이들을 저주해달라고 해서 데려온 사람이죠. 이때 이제 이 당나귀와도 얘기했던 그 유명한 사람이 이 발람 아니겠습니까 이 발람이 와서 끝끝내 이제 말을 못하고 그냥 돌아간 것 같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뭔가를 해구한 거예요. 아주 큰 해꼬지를 하고 가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신약에도 발람 얘기가 몇 군데 등장을 하는데 보게 되면 이 그 불이한 삭스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돈 받고 뭔가를 해줬다 이 말이죠. 뭐 해줬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음하게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이방신을 섬기는 이렇게 이방신의 재물을 먹고 그런데 재물을 먹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재물을 먹고 거기에서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들어야 될 그 예배의 모습 제사의 모습을 거기서 할 수 있게 이방신을 섬기게 했던 사람이 발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발람의 교훈을 쫓는 자 이 말은 말이죠. 세태의 그 세대를 따라가는 것이죠. 그 이 모합족속들 가난족속이 갖고 있는 그 풍습들 그 풍습이 뭐겠습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거거든요. 이방신을 섬기게 세태와 섞여버리게 만든 그랬던 사람이 발람이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이렇게 세상 것들이 들어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이 영혼 가운데는 엄청난 큰 상처가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그분의 그 말씀으로만 만족하는가 아니면 세상 것을 적당히 섞어버리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영혼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는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니골라당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람은 말이죠. 이 외부에 있는 이렇게 박수무당이 세태와 섞여버리게 되고 문화분명과 섞여버리게 하고 우상승배하게 만들고 행음하게 만들었다 한다면 이 니골라당은 교회 안에 있는 자였습니다. 발람은 교회 밖에 사람이었습니다. 니골라는 한 사람도 구약 사람이죠. 그렇죠? 이 니골라당은 신약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말이죠. 그 극단적인 자유주의자였습니다. 말씀을 듣게 되고 은혜를 정말 늘었기 때문에 내 영혼은 은혜 가운데 자유하고 내 은혜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또 영혼은 거룩하기 때문에 육체는 또 이것은 나의 것에 불과해요. 내 것. 나 영혼. 내 육체. 이분시키면. 많이 들어보던 것이죠. 이게 이분시키면서 육체는 아무리 아무리 굴리다 하더라도 내 영혼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등의 지장이 없다라고 말하는 과격한 자유주의자였습니다. 영혼과 육체를 엄연히 사실 분리가 되지요. 그렇죠? 영혼이 도움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육체는 마음껏 해도 되냐 이 말이죠.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혼이 거룩하면 이 거룩함 때문에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혼이 거룩하기에 생각이 거룩해지고 삶이 거룩해지고 습관이 거룩해지면서 이 거룩한 것이 인격이 돼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순간에 이런 사람이 들어왔을 때 이런 교훈 때문에 육체는 마음껏 굴리더라도 내 영혼이 구원받기 때문에 영육이원론자들. 이러한 교훈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는 큰 상처를 받게 된 것입니다. 반람. 좀 복잡한 얘기를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람할 때 이 반람 어원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이야기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람할 때 이 반람이 두 글자가 합성이 된 겁니다. 벨라란 말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정복하다 압도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벨라 그리고 암. 암이란 말은 백성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벨라 플라스 암 벨 암 발 암이 된 것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이 백성들을 정복한다 백성들을 압도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 압도할 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그분께서 압도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어떤 이 이방 습관들 풍습들 또 이 우상 습관라는 것들이 들어와서 그걸 통해서 백성들을 압도하게 되면서 거기에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 니콜라를 보겠습니다. 니콜라 이건요 헬라우라고 하면 니콜라우스 이 말입니다. 이걸 우리말로 할 때 니콜라가 되어버린 거죠. 니콜라우스. 여기 이제 니콜라우스도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된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혹시 젊은 친구 중에서 신발 중에 제일 좋은 신발이 뭡니까. 요즘에는요. 옛날에는요. 나이키가 최고였습니다. 나이키. 나이키. 나이키는요. 나이키가 어디 나왔냐면 니케 이것은 승리의 여신이에요. 승리의 여신. 여기 니콜라우스에서 니콜라우스 이 말은요. 니케 승리한다 압도한다는 말이 이 앞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라우스라는 말은 정말 또 백성이란 말이에요. 이 히브리말론 암이지만 헬라말론 라우스가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니콜라우스 이건요 이렇게 백성 똑같은 말이죠. 백성을 압도한다 이런 말입니다. 참 신기하죠. 이러면 이 발람과 니콜라는요. 어원적으로 똑같습니다. 뭐겠습니까. 백성들을 압도한다 이 말이에요. 뭘로 압도하겠습니까. 사람의 교훈으로 압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그분의 말씀으로 압도가 되는지 아니면 사람의 말로 압도가 되는지 돌아보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 말이죠. 사람의 말로 압도당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없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한 130몇 년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사실 문명사에서 보게 되면 백년이 넘어가는 문명은 없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대충 맞는 것 같습니다. 1990년대 넘어가게 되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막 지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아 그런가 보다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왜 그런가라고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이건요.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교회를 압도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사람을 압도하고 성도들을 압도하고 압제하면서 군림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여기 몇 개 책마할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발람의 교훈 니골라의 니골라 당의 교훈 여기는요 사람의 교훈이 있는 것이에요.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있는 겁니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그분의 말씀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교훈 사람의 풍습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특별한 어떤 철학적인 것들 어떤 교훈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 또 우리 그 건전한 영적 생활하고 싶어하는 교회들이 이 십 년 가운데 상체기가 나게 되면서 또 어려워진 것이 우리 현재 한국교회의 모습이고 또 교회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때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6절 보시면 회개하라 말씀하시고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에 검으로 아까 말씀하신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그분께서 그 검을 가지고 싸운다 했습니다. 누가 싸우겠습니까? 그들과 싸우리라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누굴까요? 우리 볼 때는 아 발람 아 니골라 싸우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기서 이 대목을 좀 주의하고 싶은 것이에요. 여기 이제 그들과 싸우려 했을 때 그들은 누구겠습니까? 물론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른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또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라가는 어떤 자들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는 니골라 당이 아니니까 나는 발람의 교훈을 쫓지 않으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할 것인가 그러나 신약교회에 또 이제 여기 고른도전서 5장 2절이나 6장 5절 보시게 되면요 교회들에게 주님께서 똑같이 책망을 하십니다. 너희가 이제 이렇게 음행하는 자들이 막 있었을 때 말이죠. 그들을 책망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들 때문에 너희들은 통안이 여기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통안이 여긴다는 얘기는요 통안이 여겼다 이 말은 통안은요 사람이 죽었을 때 나오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음행을 하고 있고 거짓 교훈을 따라갈 때는 그 사람은 죽은 것이 아니냐 그러면 내 공동체 안에 죽은 자가 있고 힘들어한 자가 있고 어려워하는 자가 있을 때 너는 어떻게 통안이 여기지 않았느냐라고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대목이에요. 여기 그들과 싸우를 했을 때 그들은 틀림없이 발람의 교훈 또 니골라 당의 교훈을 쫓는 그들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디 있냐면 교회 안에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책망을 하시고 마지막에 심판하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요 발람의 교훈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저는요 니골라 당을 미워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핑계를 댈 수가 없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어떤 것 때문에 힘들어한다면 몰래 들어온 죄가 있다 한다면 우리는 통안이 여겨야 될 것이고 같이 고민이 될 것이고 같이 회개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내 속에 혹시나 많은 상처가 있을 때 또 어떤 분의 상처가 있을 때 또 어떤 분이 또 죄 가운데 있었을 때 가만히 있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잠깐 새는 걸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개혁의 길을 시작했을 때 어떤 한 분이 착한 것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고 우리 성도님은 믿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마무리 누가 하시겠습니까? 저는요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 뭐냐면 잘 우리 성도들을 돌아보고 또 힘들어하는 분들도 돌아보면서 그때 어려운 중에 만약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또 위하여 기도하고 같이 통안이 하고 같이 괴로워하고 같이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가 이 고단한 기간을 건너가는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발람의 교훈, 니고라당의 교훈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우리 안타까운 모습이 있는 이 버가목의 모습은 뭐냐면 그들에 대해서 통안이 여기지 않은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감추인 만나를 주겠다 하셨습니다. 감추인 만나. 감추였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감추인 것은요 이 당시 이 성경을 쓴 요한 당시는 말이에요 진짜 만나가 있었는데 그 만나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법규 안에 있었습니다. 법규 안에 이렇게 만나다 하면 항아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가 잡혀가기 전에 예레미아나 혹은 이사야라는 이사야 선의자가 숨겨렸다고 보는 거예요. 이 때문에 감추인 만나 이것은 뭐냐면 옛날에 바로 그 만나를 주겠다 이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신약적인 것을 보게 되면 만나가 보겠습니까? 영원한 떡이 누구십니까? 예수 아니십니까? 여기서 말이죠. 감추인 만나를 주겠다. 이건요. 예수를 주겠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주겠다. 예수의 복을 주겠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 시작하신 분이 계시다 한다면 맞추는 분이 누구시겠는가? 그러면 그 어려운 시기를 건너가면서 책망할 것들을 책망하고 책망을 잘 받을 필요도 있는 거죠. 책망하고 위로할 분들 위로하면서 그 상처난 것들마다 싸매주고 싸매주고 싸매주는 것이 교회의 일이라고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이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인들 어렵고 힘들고 고단할 때 틀림없이 있겠지만 나 정도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돌아보시면서 마지막에 결국 이렇게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하는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그분께서 심판하시자 심판하시기 이전에 먼저 검을 가지신 여러분들께서 교회를 돌아보시면서 힘든 분들을 돌아보시면서 위해주시면서 또 경계할 부분도 경계하시면서 역사하시면서 이기시면서 금년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입에 검으로 내가 그들과 싸우리라 하신 그분께서 심판하시기 이전에 내가 먼저 교회를 많이 사랑하고 영혼들을 많이 사랑할 수 있는 복된 주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예수에 한번 불러오기도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